진짜 무슨 영화에 나오는 그런 것 같다, 그쵸? 야, 영화에서 이렇게 오래 걸리고는 다 죽었지? 다 끝났지? 말이 그렇다는 거죠! 변호사 고등환입니다. 제가 많은 조소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벗어난 자네와 지석신 씨는 아닌 것을 받으셨습니다. 안녕? 안녕? 뭘 알고 있어? 주인님 어디 계셔? 일어나! 일어나! 옳지! 아니, 가지 말고 아니야, 일로 와! 나한테 관심이 보이기 시작했어. 러키야, 어딨어? 힌트! 냄새를 맡아! 귀엽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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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. 이거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, 부속감. 어? 어? 오 찾았어. 오 찾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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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또 알고 왔니. 얘 좀 조용히 하면 안 돼요. 잠깐만. 이거 뭐야. 이거 보여드릴게요. 뭐야 이게. 이게 뭐야. 야 현희야 나 알겠어. 나 지금 호룩 끼쳤어. 현희야 나 지금 누군지 알 것 같아. 왜요? 잠깐만 다시 한 번 접어봐. 이게 현희야 나 지금 호룩 끼쳤어. 딱지? 안 돼. 딱지. 생각해보니까 나도 딱지 안 한 번 했었고. 그리고 종국이 형도 절대 딱지 치기 해가지고 1등 하시고 있거든. 그리고 재석이 형은 왜 딱딱지를 좋아했어. 그러니까 딱지를 좋아해서. 지금 남자 중에 스키이 형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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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랑 나랑 아니면은. 아. 아. 우리는 빨리 재벌을 찾아내서. 아. 생각할 수밖에 없대요. 있어봐. 있어봐. 정신 차리고 얘기해. 아. 그럼 이걸 예걸 만약에 띈다 그럼 갖다 올려 가야돼. 아니지. 하는 기회밖에 없다. 내가 확신해야 되는 걸 뭔가 하랬다고 얘기를 하면. 우리 또 다시 연맹이 되는 거야. 아. 확실하면. 아 진짜 뭐 있구나 이거 봐 이거 봐 야 이거 진짜. 강주야 난 이거 있어 붙어 붙어 붙어. 저 안에 또 당했어 또 당했으면 진짜 저것도. 아 진짜 내가 우리 기대 안하니까 되게 재미있는 상황에서. 어 뭐야. 어 뭐야. 나 지금 뭐야. 네도 무슨 상황이냐. 잠깐만 형 광수. 무슨 상황이냐고. 잠깐만 잠깐만 형 나요. 야 형. 무슨 상황이냐. 무슨 상황이군요. 니가 혹시 그 주인공이냐. 형 아니에요. 난 둘같으나. 지금 나도 나야. 내가 맞는지 아니지는 않아 솔직히 좀 긴가민가 하고. 형 모모하세요. 형.